일본 정부가 상업폭영, 즉 판매용 고래잡이를 위해 IWC 국제폭영위원회를 탈퇴한다고 밝혔습니다.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25일 IWC 탈퇴안을 의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. 국제폭영위의 규정에 따라 다음 달 1일까지 탈퇴 의세를 통보하면 내년 6월 30일에 발효된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. 탈퇴가 확정되면 상업폭영은 가능해지지만 남극해에서 연구조사를 위한 고래잡이는 할 수 없게 됩니다. 일본의 국제기구 탈퇴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 특히 식용고래를 포획할 목적으로 고래 남획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기로 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.